스마트 미니티 고고고! 오케이 이번에 어떤 섹션인지 HP 팀전! 마침 무대 보고 서 계시는 이 팀 그대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오! 와 오케이 오케이 됐어 수력과 관련된 게임을 진행할 겁니다 팀전이니까 우리가 유리하네 힌쎈 사라만 보였네? 그러네 힌쎈 사라만 보였네 준비된 악력기를 팀원들끼리 한 번씩 다 하시고 제일 수치가 높은 한 분을 골라주세요. 최시훈, 림, 마켕. 의미로 치윤이 잘 살 것 같은데? 버텨라! 오케이. 39kg. Not bad, not bad. 뭐 하면 돼? 어, 빌리? 오케이. 이쪽 손을 같이 잡으면. 그래야는 안 되지, 안 봐. 표정이 왜 그래요? 오. 왜? 44.8. 같이. 그거 내 중학교 때 악력. 견제가 심하시네요. 내가 중학교 때 40점이었어. 어떻게 몰라? 70. 경호 씨. 얘 의외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아니지, 얘. 경호 봤어? 경호? 힘 주다가. 어, 잠깐만. 30만원 더. 37.7이요. 아하. 재윤이 또 주짓수의 경력이 있죠. 주짓수? 와우. 45.4. 와우.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지금 팀 내 최고의 몸이 나왔어요. 60은 나오겠지, 솔직히. 보여주세요. 53.7. Not bad, not bad. 아, 웅기이 또 다크호스지. 진짜 기대해도 좋아요. 그냥 포스 아닌가요? 말띠거든요, 제가. 나 웅기 20kg대 예상. 시작. 어디 가? 야, 괴성을 질러. 여기 몇 시? 29.2. 오오. 신디로 긴데? 20점 땡 아무도 안 나왔어. 하나, 둘, 셋. 40.2. 40.2. 오케이, 갈게요. 44.3. 자, 왼쪽도 한 번 가야겠다. 민수는 지금 기대해도 좋아. 요즘 운동 진짜 겁나 열심히 해. 아, 진짜 70만원. 어? 아, 톡. 민수는 40입니다. 오오오오오. 민수연한테 까불지 마 근데 제롬이도 은근 손이 커서 이게 잘 나올 수도 있어 맞아 시작! 아 잠깐만 힘이 없어 제롬아 아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몇이야? 꽤 높아요 31.9 나쁘지 않아 31.9에 만족한 20.9에 만족한 2.5 공부한 쪼개버려 3.4 쪼갤 수가 없어 4.5 저 쪼갤 수가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존만 씨는 먼저 독몬 씨 팀 모두 별 획득하셨습니다 우와 별이 뭐야? 2.1 첫 번째 아니 옮기는 뭐죠? 옮기죠 뭐? 이 정도면 옮기는 깍두기 아닌가요? 그쵸? 이번엔 어떤 섹션인지? 병뚜껑! 팀전이니까 우리가 유리하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지정포사랑 태력법 하려다. 맞지? 지정포? 다음 세븐 넘어갑니다. 네! 가장 높은 스코어를 획득한 팀의 1위를 뽑는 거죠. 이걸로 결결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대결이구나. 이걸로 선출을 하는 거죠, 이제. 준비!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셋, 넌. 둘, 셋, 셋, 셋! 둘, 셋! 셋, 셋, 셋! 제일 테이블 끝에 가까이 된 팀 10층. 그 팀 별 다 가져갑니다. 오케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잘했어. 뭐가 뭔데? 여기가 흰 스튜디오잖아요. 근데 흰 책상이면 눈속임이 더 좋아. 준비되세요? 저도 돼, 저도 돼. 준비! 시작! 시작!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예능이 아니게 되잖아 진짜 예능이 아니게 되잖아 박수 하나 둘 셋 진짜 형 어떡해 구독해 그럼 다음 주제 다음 주제? 알겠습니다 다들 하체 자신 있어요? 딱 표현하지 난 자신 없다! 말해보세요 민수가 진짜 싫어 맞아 민수가 한.. 한.. 다리하고 T1이 또 하체돌 자 다들 오른쪽 타일 들어주세요 오케이 7년부터 그대로 바로? 어? 344 500은 넘겠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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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일이래 온갖 되게 커다 와, 부서지는 소리 났어? 와! 903점! 근데 이게 확실하게 찰지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재윤이, 내가 봤을 때 부를 것 같아. 왜 떨리지? 재윤이 형, 설마 900점도 안 나아주는 건 아니지? 나 몰랐어. 오케이. 지금 긴장했나 봐. 잠깐만,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빨리. 경호, 처리해. 경호, 처리해. 와! 소리 뭐야? 소리만 크고 약했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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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점! 972점! 975점입니다. 진짜 이거 기울었네. 우와, 진짜 잘 찬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국대다. 그가 왔다. 선수 출신. 우리도 다 900대로 나왔어. 지승이 있는데, 축구 선수, 축구에서 잘하는 축구. 나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장기 금메달 출신에 빛나는 저는 999 찍을 수 있죠. 599 가자. 499. 599. 여러분의 명예인에서 잘할까? 이런 명예인인에서 잘했어. 우리는 다 오무다. 이런데 지수 800점 나왔어? 예. 699. 실사를 하는 게 좋은데, 쪼. 599. 20분? 20분, 20분, 20분. 5 Wall. 5 Wall. 10분, 20분. 4 Wall. 5 Wall. 5 Wall. 着, 지수야. 점수가 안 올라왔어. 진짜요? 저희 제안할 거 있어요. 저희는 기회를 주고 싶긴 한데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훅끼리 코 열 바퀴 돌고 차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좋다. 진짜 좋았다. 잘해봐 한번. 조준형이 약간 자기 시작! 하나 둘 셋 셋 넷 여덟 아홉 알아 지스먼! 안 닫지게 조심! 안 닫지게 조심! 안 닫지게 조심! 수신아! 연배! 와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941 차! 코 케이크 코를 돌고 차도 이 정도다. 이거 인정 인정! 아니 941? 오케이! 우리 하체신! 됐습니다. 제대로 가세요.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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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700! 오! 737점! 737점! 이거 수하다. 자 자 나도 코끼리 코! 코끼리 코 돌고 이걸로도 벗어줘야 되나? 아! 종건이 형 편집! 그럼 제일부터 가볼까요? 성공을 100% 준비!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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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진짜 세다! 오! 진짜 세다! 포인트 지하셨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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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점! 이 정도로 1인분 했다. 다음 그쪽 팀 누구 나가요? 다음은 그 다음에 잘할 것 같은. 저희는 이제 그 점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잘하진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찬이 형이 또 이거 경험 잘해요. 오! 오 진짜요? 아 친구들이랑 자주 했죠. 오! 아 찬이 형 950점 만. 알고 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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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나름 세게 쳤는데. 882점. 다행이다. 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준비! 오케이. 저도 본 적 있어. 시작! 시작! 진짜 세게 쳐. 쫄지마! 쫄지마! 그냥 쳐버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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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데? 센데? 엄청 센데? 많이 받았구나. 야 너 잘 찾았구나. 별로 안 센 거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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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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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대로만 이길 수 있어. 야 둘만 잘하면 돼. 나 진짜 무서워. 잘 해볼게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아 그러시면 할게요. 아 너는 약간 예능으로 쓰는 거구나. 응기야 분량 뽑아. 응기야. 분량 많이 뽑았어. 이거 예능이라 생각하지 마. 너 많이 뽑았어. 욕심내지 마. 괜찮아. 고! 오! 야 700만 넘겨. 다들 이게 엄지발가락으로 참. 잠깐만. 동물이 형 이길 것 같은데? 동물이 형만 이기면. 와 이겼어. 와 이겼어. 이겼어. 829점. 829점. 529점. 잠깐만 우리 다 집중해야 돼. 지금 민수 나왔어. 민수 안 돼? 민수가 왔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 그쵸. 저기 형이 진짜 악의 금을 넣는 게 다 있다. 아 나 무서워. 오이 오이. 오이 무서워한단 말이야. 준비. 간다. 시작. 오. 뭐야. 몇 점 나왔는데. 야 일단 점수는 모르겠고 멎췄어. includes 계속 올라갔어. 워. 수영이라고. Corey. 다가오 lite beats 서글자를 personnes, placman Quit base to 근데 이komanhaus 와아. 와아. 아무래도 저희 팀은 좀 체육 특화적인 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렇게 점수가 높게 더 받지 않았나 싶고요. 모르겠어. 정수 수 있어. 4,000, 4,000. 4,000, 4,000. 3,000. 4,000. 3,000. 4,000. 다. 다. 오. 와! 이 조기한 승부를 원했어. 이렇게 저희 HP 팀전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그 전에 중간 점검. 근데 운기가 1등이네요. 계속 승기야 승기. 운기 압도적이네. 진짜 점수 1등은 치은이 형이랑 지수 형. 와우. 선두를 달리고 승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점점 칭구하게 약간 붙는 것 같아. 그니까. 아.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해를 해도 한 팀이 이해를 못하면 저희 이해했어요. 찾았어! 찾았어! 찾았다고? 사랑해. 사랑해. 정답!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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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축하 살까? 좋아. 사랑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